저에게 실제로 영화에서 사용됐던 소품들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품질이 진짜 좋은것 같습니다 이 해머도 영화에서 보셨죠 아이언맨 마크도 실제 영화에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무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정말 작동을 안하지만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좀비인데 정말 살아있는 좀비처럼 무서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라이브러리 지미 카터 라이브러리에 있는 곳인데 지미 카터가 영화를 조지아주에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이것을 지미 카터 대통령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히안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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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